저의 아이들! 아이들! 안되! 오징어 먹었어다~! 오징어 먹었어다~! 한방에 돌아! 돌아! 오징어 먹었어다 돌아! 오! 잘한다! 둘째 돌아! 앉는 건 어때요? 안 먹네? 나한테 또 이뻔하네 자, 이렇게 먹이를 주다가 응 발 이런 게 무서워 내가 더운데 죽던 거 갈든가 내가 더운데 야, 이 새끼들어 내가 죽었잖아, 내가 조채야, 그럼 오징어 줄게 오징어 먹어야 돼 오징어 먹어야 돼 saturation rig caused distance 오징어 먹으면 축하드립니다 grateful 제가,,,,,, 끝 아.. 이 거를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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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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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에 있는 거 좀.. 호주머니까지 다 털 놈들이네.. 이거.. 관에 있는 호주머니도 다 털 놈들이네.. 아.. 다 털렸다.. 다 털리고.. 다 먹었다고 갔다고.. 몇 번 내가? 이거더라.. 다시 한 매번 얘기하지만 이 소외된 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.. 어..? 아.. 아.. 오카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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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? 아.. 아..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.. 무슨 일이야.. 가봐 빨리 가봐.. 할머니가 신성한스고녀다.. 여름다.. 수 MAL 손 찬다.. accur Qu 경우에는 행복했다 바지 더럽혔다 아.. 아.. 그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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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지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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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클리어 있네? 내가 힌트를 좀 주긴 했지만.. 아.. 고생했어! 고생했어요, 수영! 도대체 어때? 도대체 어때?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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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